홍태 선수와 함께하는 신혜와 밤새키제. 금요일 오후 특별한 손님 윤용태 선수와 함께하는 신혜와 밤새키제.scs 2부가 열렸어요. 2부 첫 게임은요. 윤용태 선수에게 날아온 유저 도전장이고요. 이어서 2 대 3 무모한 도전 걱정된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요. 이것도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유지맵이거든요. 1 대 1 대 1 대 1 진영 바꾸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방송인 만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경기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양해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게임을 해야 되는데요. 유저도전장이에요. 그렇죠? 유저도전장인데? 유저도전장은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신 유저분들에게 도전기회와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윤용태 선수와 경기를 하게 될 도전자. 도전자는 온게임낸 닉네임 밤새키세를 쓰고 계시는 16살의 윤의인 군입니다. 네.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처음으로 밤새키세 방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짜릿했어요. 사촌동생이 제 아이디를 보고 자기도 꼭 주영 환중형과 게임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저희보다 더 엄청나고 멋진 윤용태 선수가 경기를 하게 됐네요.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촌동생이 학교에서 장난치다 계단에서 굴러 오른팔이 부러져 게임을 할 수 없거든요. 정말 안타까운데요. 게임을 할 수 없는 사촌동생 몫까지 유저도전장을 통해서 멋진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사촌동생 몫까지 진짜 두 사람 합쳐서 경기를 하는 그 실력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진짜 긴장 이 경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테란이에요. 일단 아까 첫 경기 처음으로 졌기 때문에 좀 많이 긴장이 되고요. 솔직히. 그리고 또 사촌동생분이 팔 다치셨다는데 빨리 완쾌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동생 몫까지 같이 2대1로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친절하지. 정말 친절하신데요? 진짜 그릇이 큰 분이야. 그러면 준비가 되셨으면 바로 시작을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유룡태 선수의 프로토스. 그렇죠. 투온에서 펼쳐지는 프로토스 대 테란 경기. 유룡태 선수는 한시 프로토스고요. 이 자신 있는 프로브 가르기. 뭔가 살짝. 아니구나. 밑에 한 마리 숨어 있었구나. 역시나. 아 이건 기본이죠. 그렇죠. 그렇죠. 게이머인데. 게이머인데 기본이죠. 아 게이머. 아 게이머. 평소에 바퇴했기 때문에 별로 안 보셨구나.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게이머 때는 이런 실수 아무도 안 해요. 그렇죠. 아 진짜. 아니 잠깐만 왜 그래요. 실수 할 수 있지. 보여주고 싶다. 아 왜요. 아 역시 선수 때 VOD. 네. 이러면서 오늘 유룡태 선수가 어떤 테란전 빌드를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저도요 저도. 저도 궁금해요. 그래도 이번에 뭐 무난한 정석인지 아니면 다른 또 재미나는 빌드를 사용하실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 좀 하면서 자의도 좀 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아 생각 많이 해주세요. 우리 정말 재밌는 경기를 보고 싶습니다. 아 정말요? 아 근데 잠깐 손을 왜 넣. 아 지금은 나도 되는 타이밍이에요. 아 그렇죠. 이제 손을. 네 붙여야죠 이제. 붙여야죠 그렇죠. 근데 유룡태 선수가 원래 선수 때 이렇게 부스 안에서도 이렇게 손 놓는 장면이 간간히 나온 적이 있어요. 아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시다는 거죠. 아니요. 그동안은 생각을 많이 해야죠. 생각이 먼저니까. 어떻게 어떻게. 그때는. 먼저. 야 지금. 아 딱 풀오브 나올 타이밍에. 아 지금. 아 지금 윤태 선수가 윈도우키를 눌렀네요. 아 저는. 이게 왜냐면 진짜 실수로 게이머들이 이런 게 눌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뽑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윈도우키를 뽑아놓는데. 윤태 선수는 뽑아놓지 않고 그냥 키보드 원형 그대로 쓰였습니다. F1키도 보통 뽑는데 안 뽑았어요. 어 윤태 선수가 개인 건가요? 개인 장비인데. 어 근데 이렇게. 근데 키보드 원형이 좋으신가 봐요. 보통 어제도 고강민 선수가 나오셨는데 F1키를 뽑으셨잖아요. 뽑기 전에 자꾸 이게 눌린다고 하셔서 바로 뽑았는데. 원래. 윤태 선수는 왜 F1키를 안 뽑나요? 네. 게이머들이 거의 다. 네. 키보드를 다. 빈사상태라 해야 되나. 아무튼 다 뽑아서 쓰잖아요. 자기 편하게. 이빨 빠진 키보드라 그러죠? 네. 저는 근데. 일단 편하게 쓴 데. 네. 키보드가 원형인 게 좋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은. 모습이 안 예쁘잖아요. 딱 봤을 때. 괜히 이렇게 몇 개 빠지고 있으면 보기 좀 그렇다. 나는 이게 원형 그대로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수로 키 안 누르나요? 네. 대회에서는 한 번도 눌러본 적이 없고요. 근데 왜 오늘 여기서 눌렀나요? 근데 왜 오늘은 뭐 여기서 신고식인가요? 아 오늘은 뭔가 긴장해서 돼요. 그런 사이에 윤태 씨. 아니 윤태 선수. Q&A에 굉장히 질문들이. 지금 140개가 넘는 질문들이 올라와주고 있어서. 진짜 인기가 많으시죠? 아니 진짜. 제가 질문 좀 해드릴게요. 정말. 네. 질문들 많으신데요. 저도 진짜 궁금한데. 네. 우리가 Q&A를 많이 안 읽었잖아요. 그렇죠. 몇 개 읽었죠? 두 개인가 세 개밖에 안 읽었는데. 그렇게 질문이 쏟아지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제 앞에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뺏으니까. 네. 읽어주세요. 네. 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먼저. 나 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유 슬프다. 나 하나만 읽어. 네. 다시 읽어주세요. 똑같은 거 아니겠지? 작성작 구름 아래. 어? 아래에서. 번외편. 융룡의 얼굴은 누구인가요? 융룡의 얼굴. 야. 프로토스 꽃미남들 사이에서. 유진 스타즈의 얼굴은 윤용태 선수인데. 그렇죠. 융룡의 얼굴은 누군가요? 김태경, 송변구, 김구현. 그 많은 프로토스 선수들 중에서. 융룡 중에서. 생긴 걸로요? 그렇죠. 얼굴은 누군가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고민이 너무 많아야 되는데요. 융룡. 솔직히 얘기해줘요. 엄청 많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솔직히. 얼굴로만 보면. 태경이 제일 잘생겼어요. 실력은. 어. 얼굴로만 보면이잖아요. 실력은. 솔직히. 융룡이 좀.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잘하냐. 맨날 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력으로 보면. 누구라고 딱 정하기가 뭐하고요. 그때마다 이제. 한 번씩 잘할 때가 있어요. 딱 선수들이 보면. 이때는 진짜 잘 나가는데. 갑자기 한 번 슬럼프 타고. 그러니까 뭐 결론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한 번씩 잘하는 선수. 잘 모르겠어요. 통합적으로 봐도. 꾸준히 잘하는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번 스타리그에서. 또 융룡 중에. 용 세 명이 뭉쳐있잖아요. 네. 자신 있으신가요? 어. 일단 좀. 피하고 싶은 선수들이. 다 친한 애들인데. 다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제가. 자신 만만하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융룡 중에. 자신감을 담당하고 있네요. 네. 얼굴은 김태경 선수고. 자신감은. 융룡태 선수인 것 같아요. 지금. 자신감이 넘치시는 분이. 긴장된다고. 어떻게 그걸. 눌리셨대요. 아유. 바꿔주실 수 있죠. 아우. 저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융룡태 선수. 김명훈 선수는. 융룡태 선수랑 경기를 하면. 뭐. 열판 중에 한 판 정도는. 예의상 져준다. 뭐 이런. 아 맞죠. 말해주셨는데. 지금. 작성자 영호가 짱님이. 올려주신 글인데. 융룡태 선수. 김명훈 선수와의 연습 때는. 누가 많이 이기나요? 음. 음. 솔직히 뭐. 예. 많이 이기는 건. 누가 많이 이긴다고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컨디션 따라. 많이 이기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는. 음. 거의 비슷한데. 오. 아. 그러니까. 명훈이가. 요즘에 얘가 이상해졌다니까요. 왜요. 왜요. 막. 자기가 맨날. 좀 거마해졌어요. 옛날에는. 방송 나왔을 때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옛날에는. 좀. 자기가 혼자 김치도 못 시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을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가. 시켜야 되잖아요. 뭐를. 네. 그럼 걔한테. 명훈아 시켜 이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돈을 주고 시키는데. 자기가. 그래서. 그걸로 되게 많이 놀렸었는데. 네. 요즘에는 좀. 좀. 이렇게. 서울에. 많이 익숙해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옛날에. 되게. 그걸로 많이 놀렸어요. 아. 놀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많이 변한 것 같은데. 네. 원래 명훈이가 진짜 이러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되게 착했어요.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김명훈 선수 많이 착하신 것 같아요. 어. 어. 지금 엄청난 위기에요. 야. 유용태 선수가. 유리조분의 준비된 빌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박하닉이 오고 있죠. 박하닉으로 써주셨는데. 이 빌드를 막을 수 있는 빌드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유용태 선수라면. 이 빌드는 게이머 때도 이런 빌드 많이 막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진짜. 완전 근데. 상성빌드에요. 지금. 그렇죠. 스킬에서 스타웃 스카우트를 모으고 있는데. 박하닉이라니요. 아. 이거 좀 아닌데. 박하닉은. 야. 정말. 박하닉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유용태 선수의 자신감을 담당하고 있는 유용태 선수를 믿겠습니다. 유용태 선수. 저 진흥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신감만 담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치면. 이 분 negativity지만 응답 ROCD, 앉아요. 아까 대기실에서도. 다 financially Helotails 다 이길 수 있다고 되고요. 대기실에서 다 이길 수 있다고. 히트니까요. 서 믿으시죠. ведь 남은이가 왜 진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왜 졌는지. 절대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제 이해가 되실것 같은데. 그리고 프로게이머인데.. 저 믿으시죠. 저 이길 수 있어요. 이 Alania 치 Fluens truly 호들이만들이 너한테 hit. 근데 너무 약한데요? 근데 너무 약한데요? 이것이 하늘의 왕자인 스카우트의 위력이죠? 저 비싼 유닛으로 마린 세 마리를 못 이기네 어떡해 슬프다 전투의 신인 스카우트 윤용태 선수의 스카우트는 전투의 신은 아닌가봐요? 아, 스카우트는 좀 아니에요 스카우트는 누가 써도 약해요 정말 그래요 윤용태 선수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안 마당이 지금 불 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유닛은 아닌데 계속 막아주고 있고요 근데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만 맞으면 되는데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 이제 지지칠 단계인 것 같아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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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할 때 아직 아니야 스카우트로 못 방하면서 스카우트로 못 방하면서 스카우트까지 올라왔다 드라군로 때리는 뒷쪽에 드라군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마당이 터렛 찍고 있어요 그런가요? 탱크만 잡아준다면 근데 게이트 쪽이 지금 장악을 다 두 탱크 이거 정말 크네요 이거 프로부터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다크템프로라도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막기 힘든 상황이고요 이거 진짜 너무 또 제가 무리한 주문을 한 것 같아요 좀 창의적인 빌드를 좀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좀 유도를 했는데 이륜태 감시가 유도 도전장인데 너무 예 너무 특이한 빌드를 또 선택을 하셔서 왜요? 이런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막아주고 계시지만 이건 막아도 저 지렌데요? 이건 거의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막는대요? 와 야 풀업을 동원해서 어머 풀업이 진짜 일꾼이 대단하긴 하네요 근데 아직 벙커가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벙커는 드라곤으로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니까요 이게 지금 바카닉이라서 아마 마린도 사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드래곤으로 벙커 제거가 쉽지가 않을걸요 아직 아 이거 지금 맞아줘야 돼요 게이트 어떻게 해줄 거 같아 아 우리 게이트 SCV가 막 풀이해 야 스팀 벙커까지 오우 상당히 유도분 좋습니다 야 벙커를 깨니까 메딕이 달라들어요 근데 이렇게 막는 동안 막는 것도 정말 대단한데 막는 동안 그 지금 상대편 유도분 있죠? 윤의인 이 유도분 이 분이 또 다른 걸 또 이렇게 막 군력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뭐 앞마당은 거의 있을 것 같고요 아냐 아냐 없을 것 같아요 앞마당은 제가 볼 때 지금 없고 가난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어요 지금 상메럭스 원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 이러면 시간이 가면 역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괜찮아요 앞마당이 없다면 말이죠 설마 없나요? 없다면 말이죠 있으면 바로 눈물 흘릴 것 같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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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없다 지금 이 정도 마린을 계속 뽑아주고 있고 탱크도 계속 충원되는 거 보니까 오오 안 말씀해주고 계신데 오 이러면 윤용태 선수에게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쵸 야 윤용태 선수 지금 포기하지 않았고요 계속 꾸준히 병력 모아주고 있고요 야 윤용태 선수 아직도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지금 유저분이 제가 볼 때는 8대2 정도로 유리해 보이는데 그래도 유용태 선수라면 이걸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용태 선수 진짜 그 자신감으로 아까 그 러쉬를 막아줬어요 진짜 그 러쉬 들어올 때 보통 지지를 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저분이 지금 스펜으로 계속 유룡태 선수의 병력을 확인해주고 있고요 잘하시는데요? 아니 원래 밤새킷에 시청자분은 정말 잘하세요 와 다 봐라 4배력스인가요? 놀라운데요? 아니 근데 아직 할만한 것 같아요 아직은 포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유룡태 선수의 색다른 유닛이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요 저 언덕 위에 마린은 한번 제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입구에 또 터렛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 내려가셨다 방금 이 타이밍이었는데 어어어어 좋은데요 야 일단 언덕에 6점을 야 100명 많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조금 무리한데요 조금 무리인 것 같은데요 유용태 선수 그래도 탱크는 꼭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탱크는 드래곤한테 너무 센 유닛이라서 그래도 많이 잘 잡았어요 이러면서 다크 탭 플러까지 나간다면 충분히 언덕 아래로 나갈 수 있죠 야 마지막이다 마지막 이 교전 정말 세상에 가장 중요하군요 야 이것도 이렇게 나가고 앞마당까지 제거를 한다면 유용태 선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 외로 지금 드래곤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많이 하는 상황이고요 이러면서 멀티까지 여기서 운영을 하나요? 네 여기서 운영을 해야죠 게이머니까요 게이머니까요 버리지 않는 멘트 역시 야 여기서는 거의 올인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지금 하시고 계시네요 마린메딕이 또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야 지금 나오고 있고요 마린메딕 정말 많은데요? 지금 드래곤에 다크 몇 기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약점이 있죠 스캔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앞마당이 완성이 야 여기서 좀 지금 됐으려나요? 조금 줄여줘야 돼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오 스캣 다 스캣 다 스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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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두 마리나 두 마리나 죽었어 이거 적잔데요? 그러니까요 가격 대비가 안 맞아요 지금 네 이대로 지금 나오신다면 한 번 더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안 돼요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안 돼요? 네 나오면 안 돼요 유저분이 나오면 안 돼요 야 경기는 정말 승부를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고요 미궁 속까지 빠졌어요? 진짜 지금 이게 모르는 게 아 스캔 좋고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테란이 정말 강력해 보이지만 이게 싸이오닉 스톰이 개발이 된다면 네 또 윤용태 선수의 엄청난 스톰 그렇죠 윤용태 선수 하면 또 스톰이죠 이길 수도 있어요 아 그러나요? 지금 보면 진짜 테란이 되게 유리해 보여요 맞아요 테란이 되게 유리해요 그렇지만 윤용태 선수라서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 거죠? 저도 믿긴 믿죠 윤용태 선수인데 아유 경기를 많이 봤었어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많이 해요 어떡해 테란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윤용태 선수 시간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벌 수가 또 앞으로 윤용태 선수 표정에서 슬슬 웃음이 좀 이상해지고 있고요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나요? 아직 아직 괜찮나요? 아직 앞마당이 안 밀렸으니까요 아직 이길 수 있나요? 네 이길 수 있어요 지면 지면 지는 거죠 아 아 네 지면 우리 김명훈 선수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지 근데 아직 안 졌어요 이길 것 같아요 또 오오 템플러 사이오닉 스톰 업그레이드가 우와 잘 썼다 잘 썼다 이야 완벽한 사이오닉 스톰인데요 이야 박수 하나 드라마이 이야 막았다 와우 아 내가 너무 예뻐 하하하 지는 줄 알고 이야 역시 자신의 스톰에 감격을 해서 박수를 순간적으로 쳤어요 그러니까요 원투의 신답게 아 지는 줄 알고 이야 이야 그렇지만 아직 상황이 그렇게 크게 좋아진 건 아니에요 유용태 선수 아니 이제는 괜찮죠 이제야 할만해진 거예요 이야 진짜 환중 씨 말이 많네요 이게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체제가 네 만약에 계속해서 바이오닉 체제를 하신다면 유용태 선수가 거의 뭐 이제는 지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야 그렇지만 지금 테란이 자원적으로는 많이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용태 선수 이제 호흡을 가다듬을 시간이 지금 필요하고요 아니 방금 윤용태 선수는 그 싸이오닉스톰 쓰는 거 보면서도 그래요 지금 아니 윤용태 선수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화가 차면 찰수록 그렇죠 윤용태 선수의 전투자는 점점 올라갑니다 그렇죠 싸이오닉스톰 에너지는 계속 차고 있는데 유저분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윤용태 선수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야 이러면서 지금 멀티 체크도 꾸준히 해주고 있고요 윤용태 선수 야 정말 지금 집중력을 전혀 놓치지 않고 연습하던 대로 그리고 경기 나가던 대로 지금 집중해서 게임을 해주고 있네요 자 이러면서 스탬플로 나왔고요 야 지금 계속 이러면서 3시 멀티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죠 야 찾았다 찾았어 7시 멀티인가요 7시 멀티가 들켰네요 몰래 멀티가 7시 스타드 멀티 찾았고요 윤용태 선수도 집중하면 나오는 그 모습들이 지금 나와지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가요 입이 살짝 벌어지고 야 이러분 그런 모습들이 나와지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타겟 체크를 찾으려고 벌처를 뽑기 시작하셨는데 야 예측 스톰이 빗나갔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스톰은 맞았고요 두 번째는 들어왔고요 오 윤용태 선수는 이런 플레이 좋습니다 벌처로 싸이오닉 스톰을 못 쓰게 하이템프를 미리미리 끊어주는 이런 플레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윤용태 선수가 정말 많이 안쓰러워요 야 윤용태 선수 아니 아까부터 계속 말 신나게 하시면서 하다가 지금 사라졌어요 진지해지셔서 근데 진지한 모습도 너무 멋있는데 그래도 웃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더 귀엽고 멋있던 것 같아요 네 웃으면서 해야죠 이제 안돼요 안돼요 지금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진지하게 진지하게 지금 이만큼 상관을 만들었는데 다시 아까처럼 힘든 상관으로 가면 안 돼요 그쵸 진지하게 진지하게 아 지금 제가 로보틱스가 없어서 목점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하이템플러의 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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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이건 아닌데 오오? 오 그리 두 마리 살았어요 근데 마인이 왠지 있을 것 같아 12시 멀찌 야 깔끔하게 드라곤 먼저 보내서 마인을 확인하는 이런 플레이 좋고요 싸이오닉스 툼이 갑니다 오오 한 방도 없나요? 한 방도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열략이라고 하고 있어요 와 화이템플러로 벌쳐서 피 정말 쉽지 않은데 야 완성도 되지 않은 지금 12시 멀티를 내주고 윤형태 선수의 앞마당을 지금 완전히 흔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피해가 굉장히 큰데요? 오오 야 지금 윤형태 선수를 상대로 지금 전제 플레이가 대단하구요 그렇지만 또 윤형태 선수가 지금 말도 없어지고 우승도 사라지고 어 유지혁은 실력이 정말 대단하 오 벌쳐 탱크 진짜 많다 야 이거 한 번 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요 벌쳐 앞에 있고 뒤에 탱크가 어 물량이 장난 아닌데요 야 윤형태 선수가 지금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야 야 옥저버가 없어요 마인이 앞마당 그 예 입구에 몇 개라도 박힌다면 아 아 잠깐만 이거 벌쳐 이거 정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벌쳐가 좀 요금 약했구요 어 이거 스탠드 싸움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경력도 막 적당히 있고 근데 하이템플러로 비율이 좋아가지고 한 번 싸웠으면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아직 옥저버가 없기 때문에 경력이 끼니 안되고 있어요 그렇죠 윤형태 선수가 옥저버가 없어서 마인이 어디에 있는지 마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 달려드나요 일단 질러 잘 붙이면서 마인 제거 깔끔하게 해주겠군요 야 역시 전투의 진답게 싸이오닉 스토드 합격하는 것 같아요 와 이 싸움 이겼어 또 이야 아 진짜 경기 때도 엄청 불리한 경기들을 싸움으로 전투로 역전하는 경기 많이 봐왔지만 진짜 이렇게 개인 화면으로 보니까 생방송으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놀랍네요 야 이게 윤형태인가요? 와 진짜 어 싸이오닉 스톰 다른데? 별명입니다 옵저버도 없이 볼처와 탱크를 상대하다니요 와 정말 정말 초반부터 투스타 스카우트 빌드를 선택해서 예 투스타 스카우트의 거의 뭐 치명적인 빌드인 바카닉 빌드를 상대로 이렇게 역전승을 하다니요 저 윤형 분도 진짜 너무 잘해주셨는데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렇지만 유저분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요 계속 꾸준히 멀티를 늘리려고 지금 계속 준비 중이시고요 그에 반면 또 윤형태 선수는 이제 셋이 멀티도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병력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돈이 진짜 와 정말 잘했어요 윤형태 선수가 이제 더 이상 벌처 견제는 통하지 않고요 윤형태 선수는 이제 벌처에도 흔들리지 않는 뚝심있는 플레이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 칭찬만 하게 되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걔나면 그 옆에서 게임하는 거 한번 봐봐요 여기 칭찬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제 화면이 다 나가는데 개인 화면이 흔들림이 적을 때랑 많이 다른데요 또 플레이도 지지를 끌지 않고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요 진짜 프로토스 와 최고다 소명고 선수도 진짜 멋있었는데 이거 지금 들어가고 끝나나 진짜 이야 진짜 컨트롤이 윤형태 선수의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전투할 때 그 대규모 유닛 컨트롤과 이런 소규모 컨트롤 와 이런 화면들을 이런 장면들을 개인 화면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 탄생 기세입니다 진짜 와 와 야 이게 플레이를 개인 화면으로 와 미치나 야 이런 센스 있는 플레이도 정말 좋고요 셋이 드랍십 이런 플레이도 정말 좋습니다 진짜 이런 플레이도 좋지만 지금 앞마당이 쑥대밭이 됐어요 아휴 야 지금 앞마당은 이미 밀어버렸고요 그렇죠 이러면서 마지막 견제 들어오고 있는데 견제 지금 계속 막아주고 있고요 어우 견다 맞다 야 드랍십은 헤이크였나봐요 와 자 이렇게 해서 유저 도전자는요 자 방세기세 팀이 이겼죠 오오 야 유영재 선수가 이겼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어떠셨어요 진짜 힘들게 이긴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명경기가 나와서 일단 유저업을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빌드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빌드를 하셔서 게임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긴장했었고 너무 재밌는 게임이었는데요 용태 선수 진짜 이것도 되게 긴장되지만 그리고 되게 어렵고 했는데 2대3 무모한 도전이 남아있어요 2대3 무모한 도전은요 두 분이서 유저 세 분이랑 함께 해야 돼요 너무 어렵습니다 긴장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빨리 방 만들어주시고요 네 만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2대3 무모한 도전을 굉장히 많이 이겼었어요 어 뒤로 실어 들어가구나 네 오늘도 믿음이 가실 거예요 네 저는 방금 안 들었고요 윤용태 선수 들어오셨고요 그럼 바로 방제 알려드릴게요 밤새기세 91095 비번 1번부터 백번사입니다 서버웨스트고요 세 분 보실게요 세 분 세 분 세 분 들어오시면 저와 윤용태 선수가 2대3 무모한 도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현혁 선수 중에서 지금 무모한 도전 도전하셨어요 아까 들어오셨던 분이라서 죄송하지만 예 많은 분들에게 도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기회를 드려야죠 예 죄송합니다 되게 잘 들어오신다 잘 들어오신다 그렇죠 되게 어렵죠 1번부터 5번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도 예전에 이거 비번을 맞춰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다 들어오셨고요 저는 바로 시작합니다 야 지금 오셨나요 우리 둘 다 랜덤인데요 네 랜덤 팀플의 생명은 랜덤 팀플의 생명은 랜덤 근데 이게 와우 와우 토스테란 저는 9시 프로토스 윤형태 선수는 11시 테란 종종 밸런스가 멋있는데 좋은데요 제가 살기만 하면 윤형태 선수가 다 끝내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일단 제가 살아야 될 거 같아요 테란은 살죠 근데 환혁씨 환혁 선수 중에서 지금 이렇게 해봤잖아요 2대3 무모한 도전 한 번도 안 이기지 않았나요? 제가 아직까지 승률이 없어요 그렇죠 2대3 무모한 도전이 좋은 경기는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이기지 못했는데 윤형태 선수라면 오늘 이길 것 같나요? 거기다가 또 믿을 수 있는 주영씨잖아요 2대3 무모한 도전 에이스 에이스 잠깐 잠깐 인정? 오늘 인정해 주신거야? 2대3 무모한 도전에서는 주영씨가 에이스라고 오늘 인정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지면 정말 안 됩니다 오늘 윤형태 선수가 꼭 이기는 모습이 보고 싶거든요 프로토스잖아요 네 두 분이 팀플이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손 떼지 마시고요 아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죠 저구보다 잘하는 유용태 선수의 테란을 잘 못하지 않아요? 토스 유저들은? 제가 프로토스 상대로만 테란을 잘하고요 저그전이나 테란전은 못해요 아예 못해요 바이유닛 컨트롤 하는 게 상당히 귀찮지 않아요?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작은 유닛을 하는 게 되게 좋아해요 유용태 선수는 손맛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손이 빠르시니까 손이 빠르시니까 워낙 이렇게 손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유닛들도 프로토스 상대로 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유용태 선수로 테란을 했더라도 잘했을 것 같아요 교전을 이렇게 잘하시는데요 프로토스랑 그렇죠 저구도 상당히 다 잘하실 것 같은데요? 저그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요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분이라서 저그는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그는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그는 그냥 뽑는 맛 아 뽑는 맛으로? 건물은 안 예쁘지만 아 그렇구나 지금 두 분이서 세 분이랑 연결 중인데요 그럼 바로 근데 이분들 아이디 좀 보여주세요 네 유저분 아이디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사노바님 아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잊지 못하시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벌써 캐논러씨가? 벌써 캐논러씨 지금 윤용태 선수 앞마당인가요? 네 앞마당이네요 아 그냥 일단 어 이거 이거 HV 나가서 충분히 제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 타이밍 좀 늦은 것 같고요 너무 늦게 봤어요 일단 제가 빨리 팩 올려서 그렇죠 탱크를 빨리 찍어서 나갈테니까 버티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서치를 좀 해주세요 윤용태 선수 네 이게 방심하면 안되고 지금 폭력이 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저한테 왔으면 끝났을 것 같은데 어 투저그에요 어 진짜요? 어 투저그 야 어제랑 똑같은데? 투저그의 원프로토스인가요? 맞다 아 어제도 아 어제도 투저그의 원프로토스였던 것 같아요 아닌가 암튼 아 지금 주영씨 투색 저글링 지금 막는데 정신없고요 어 주영씨 잘 맞지 마세요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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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길만 하세요 막길만 하세요 오케이 저 막겠습니다 막아볼게요 야 주영씨 디펜스 정말 깔끔하고요 깔끔한가요 에이스답게 역시 지금까지는 잘 막아주고 있어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뭐 세 분이 공격으로 오잖아 뭐야 이거 막아도 막아도 진짜 유심해요 이거 장난 아닌데요 도와주지 않며 와 매넌파일런까지 매넌파일런까지 와 이거 유저분 와 오늘 주영씨 못 볼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 유저분 너무하시는데요 핵 이후로 진짜 이러면 안되는데 와 주영씨 이거 솔직히 아 유저분 유저분 조금만 조금만 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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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야 될걸 캐논 아 일단 포지부터 지어요 포지 아 유저분 일단 막고 봐야돼 일단 굉장히 슬픕니다 야 주영씨 슬픈 가운데 유저분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도 저는 캐논까지 막힌 하나 질러시 여섯 마리나 있기 때문에 근데 캐논까지 완성시키면 충분히 또 막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쵸 컨트롤러 왔고요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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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러 왔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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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막는다고 해도 지금 유저분의 유닛은 계속 충원되고 있기 때문에 포토를 빨리 봐야죠 오케이 빠르게 캐논이 완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 지금 캐논 지어졌고요 이러는 사이에 이거 뭐 유용태 선수의 기지는 평화로운데요 저 벙커도 안받았어요 와우 벙커도 없이 근데 세수있는 플레이 정말 좋아요 아 유용태 선수 막기만 하면 돼요 막기만 하면 돼요 심시티가 참 좋아요 아 저는 이제 캐논 완성될 것 같은데요 캐논 완성되고 저는 지금 세 명의 러쉬를 막았습니다 이거 자막 안나오나 이거 자막 안되나요 여기 아 정말 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아유 이제가 무마한 도전이나 이기세요 아 이거 이거 잘 막은 건 좀 띄워주고 네 그런 맛이 있어야죠 이겨야죠 지금 이렇게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기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기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오오 이거 내 약점인데 오 내 약점인데 오오 약점 아 야 유일하게 지킬 수 없었던 팔로는 깨져버렸고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주영씨가 캐논을 두 개나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의 위협은 없어요 위협은 없지만 2 대 3이잖아요 나 아직까지 불안해 이거 할 때마다 불안해요 아니요 지금 저한테 계속 저글링을 뽑아서 공격을 와주셨기 때문에 저그 유저분들은 오오 지금 탱크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윤형태 선수의 한 방이 나온다면 제 진로가와 함께 센터를 장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와요 정말? 그렇죠 그렇죠 유저분이 태클을 안 타셨다는 전제화예요 가정화예요 네 지금 상황에서 프로토스분이 상당히 걱정돼요 유저 프로토스분이 지금 캐논을 짓고 나서 오오 다크다크다크 다크다크다크 벌써 다크야? 벌써 나왔어요? 네 벌써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여기서 프로토스분이 보여주신 거는 캐논 두 개랑 매너팔론 밖에 안 해가지고 그쵸 근데 팀플 좀 많이 해보셨나 봐요 잘하시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박미킷의 유저분들은 네 다 잘하세요 정말 잘하십니다 네 긴장하면 진짜 긴장에 끈을 놓으면 안 돼요 꼭 긴장을 이렇게 놔버리면 지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아까 아쳤죠 괜찮아요 야 그래도 지금 주영씨가 살아주는 모습 정말 좋고요 이러면서 유용태 선수가 지금 한 명 이상의 목을 해내주신다면 이 경기 아직 이길 수 있어요 그쵸 다크다크 준비해 주시고요 스팀을 원했네요 어? 아 스팀팩 업그레이드 어떻게 스팀을 안 할 수가 있죠? 아 제가 먹고 싶네요 어 졌다 어 어 어 풀오브가 이동하는데요 한시로 뭔가요? 멀티했나요? 어 진짜 죽였네 유용태 선수 마련메딕이 지금 거의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아 이야 이거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방송사업은요 방송사업은요 아 아 윤용태 선수가 초반에 뭐 부종으로도 굉장히 멋진 모습 아 이제 끝난 건 아니니까 많이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2패지면 3패죠 아 2패죠 2패 윤용태 선수가 부종으로는 좋은 모습을 오늘 못 보여주시네요 아 프로토스로는 진짜 밥수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명작님 연출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요 저그랑 테라는 조금 아쉬운데요 제가 그래도 옥저버까지 뽑아 드릴게요 아 이거 진짜 정말 힘든 거 아시죠? 정말 옥저버까지 뽑기랑 아 이 프로그램을 갖췄네 아 근데 이미 무슨 다크 템플러가 왔어요 어 그러네요 소리가 안 들려서 놀라는데 어 다크 소리 난다 다크는 글 써는 소리가 아 멀리 가는데요 우리 아니 아주 많이 포기할 때는 아니에요 야 그렇지만 자신감 하나만은 예 지금 1시에는 1시 아니면 12시에는 우리 프로토스 유저분의 멀티가 아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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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가 좀 나고 있고요 아 다크 다크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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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더 잡았다 잡았다 소리 났어 소리 났어 아 근데 시사하게 스팀팩 까는 걸 부셨어요 아 아 시사하게 스팀팩을 미리 해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좀 해보구나 아 아 이거 어떡하나요 이제 럴커가 왔어요 네 아무튼 나와있지도 않아요 아까는 주영신의 기지가 그렇게 난리가 나더니 이제는 유용태 선수 기지에 계속 옳아치네요 아 어떻게 이거 막았는데 질 수가 있죠 제가 묻고 싶은데요 아 저 또 놓으셨어 아 아 이게 진짜 무모하긴 하죠 아 제가 너무 못했어요 주영이 형한테 너무 미안해 그런 게 아니에요 유저분들 잘하시긴 했지만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아니요 스팀팩 업그레이드가 됐다면 됐다면 그래도 좀 괜찮았을 텐데 그래도 이기긴 힘들었을 거에요 그쵸 유용태 선수는 지금 혼자서 제가 지금 센터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세 명을 상대로 경기를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에요 아 그렇게 되어있으면 싶어요 아 힘들다 이거 이사가 시작됐어요 유용태 선수의 이사 저 취업란에 시달리는 SCV들 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진영반 포기하는 거 알겠어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프로토표 유저분이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유용태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아휴 주영이 형인데 가서 돈이나 캘라구요 헤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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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프로토스 유저분은 병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다크로 견제를 살짝 해주고 아, 안 되네? 어, 뮤탈리스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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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인데? 주영 씨, 주영 씨, 더 이상 험한 걸 보기 싫은데 제가 생각해도 이건 조금... 주영 씨, 이제 슬슬 마무리 하셔야죠. 아니, 저 질럿 이거 한 부대 넘게 있었는데? 주영 씨, 지금... 아, 부정을 안 해야겠어요. 아, 이거 저는... 지지!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지지 치겠습니다. 깔끔하게 쳐가 좀... 네, 자, 이렇게 해서 2대3 무모한 도전은요. 밤새 기술이 졌습니다. 정말 무모하죠? 아우, 어떡해. 이렇게 무모할 수가...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오늘 유저분들이 세 분 다 잘 아는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아, 진짜 투저그 저글링 러쉬도 무서운데 매너파일런이라니요. 아, 너무 지독하신 거 아닌가요? 2대3인데 오늘 윤용태 선수까지 오셨는데 네. 저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윤용태 선수. 저 너무 슬픕니다. 윤용태 선수는 손을 잡고 났잖아요. 네. 그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 일단 오늘 제가 와서 좀 더 고수분들이 오신 거 같고요. 좀 봐주셨으면 좀 더 재밌는 게임을 할 수 있었는데 아쉽고 오늘 주영이 형 당하는 거 보니까 제가 좀 미안했어요. 아, 아니에요. 진짜 용태 선수 온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어제 또 용태 선수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분들이 더 많이 오신 거 같아요. 주영 씨 할 말이 있으신 거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2대3 무모한 도전 굉장히 오랜만에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작가님이 그동안 한중 씨에게 2대3 무모한 도전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 또 윤용태 선수가 오신다고 그래서 방송 전에 부종을 굉장히 잘하신다길래 정말 믿었습니다. 스팀팩 업그레이드를 안 하시네요. 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요.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시내화 밤새기세점 SCS.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윤용태 선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밤새기세 팀에 나와주셔서 근데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생각했던 거와 달리 너무도 잘하시고 오늘 전승을 생각하고 이렇게 왔는데 무려 2패나 하고 가네요. 일단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신다면 이번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더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는 경기를 대회하는 그런 데가 아니니까 재밌게 즐기면서 분위기 밝게 하면 좋죠. 그리고 윤용태 선수가 나와주셔서 얼마나 감사드리는데요. 웃는 모습 멋진 남자. 한 번 더 웃어주세요. 윤용태 선수 그래도 윤용태 선수 오늘 경기력이 네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와 이런 스톱 이야 진짜 대단했어요. 오늘 그래도 좋은 것만 기억할게요. 네. 오늘 정말 재미있는 경기 보여주신 윤용태 선수 너무 감사드립니다. 신영아 밤새이키세점 SSS는요. 다음 주 월, 수, 금에 찾아와요. 월, 수, 금 오후 2시에 찾아오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날은 CJ 변용태 선수가 찾아옵니다. 변중호. 진짜 많이 기대되는데요. 오후 2시에.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도요. 저희 밤새이키세 팀과 함께 해주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월요일날 봬요. 월요일날 봬요. 월요일날 봬요. 야 버섯컵에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